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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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돋네 지어다오느냐 지어다오느냐 만학은 천국이요 만학은 천국이요 내려구 보니 백사지로구나 백사지로구나 그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쌈 안녕하세요 가 놀아 간다 가 놀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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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놀아 간다 내가 놀아 간다 간다 아 주가완들 아 주가완들 아 주가완들 이유를 쏘냐 정의로 허는 고슨 정의로 허는 고슨 정의로 허는 정의로 허는 고슨 정의로 허는 고슨 고슨 안 잊수려구 bén이 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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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잊수려구 이렇게 넓은 이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거기까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연구를 해서 배워줘야 되겠어 다시 삼산은 팔락 시작 삼산은 팔락 정책은 왜요 정책은 왜요 이기수 충분해 이기수 충분해 뱅도 주러 오구나 뱅도 주러 오구나 말은 가자고 말은 가자고 내 꿈을 치는 내 꿈을 치는 내 꿈을 치는 내 꿈을 치는 내 꿈은 secretary qu ст 99 mont 만학은 적은 봉이요 지어다 보네야 만학은 적은 봉이요 내려오고 뿐니 백사지로구나 내려오고 뿐어보니 백사지로구나 마르가노라 간다 내가 돌아간다 가노라 간다 내가 돌아간다 간다 간다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간다 가다 고맙다 은 소녀가 열 번째 파기에서 나아지. 아주 감득을 기죽 소녀 아주 감득을 기죽 소녀 정이라 오는 것은 아주 좋냐고 하였는데 정이라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우연히 가는 정을 누가 그렇게 가는 정을 이런 거 없어?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우연히 가는 정을 가는 정을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우연히 가는 정을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하라고 하. 그렇지? 나 빼고 한 번 해봐. 삼사는 시작 삼사는 안락 청천대요 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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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허원 허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쓰면 못쓰지만 이렇게 전혀 안써도 못쓰는거야 써야 돼, 그만 그런정도는 정천허허허허헣 복각질을 한번씩 해주는거야 딸꾹질은 정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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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뒤에 그지 꾸미면 그 타룹 보따리가 너무 크면 강디야, 왁스소서 거긴 아기자기야, 왜 타룹 보따리가 너무 이만한 보따리가 너무 크면 안 돼 타룹 보따리는 아다먹어 쪼까락에 은밀하게 숨겨야지 타룹 보따리가 너무 드러내면 안 돼 정처은 시작, 정처은 왜요 너무 자르려고 너무 크게 투박하게 치는 것 아니요 타룹 보따리는 너무 크게 타룹 보따리가 타룹 보따리가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걔 작게 가야 할 보석폼이 막 너무 도드라져 너무 도드라져 너무 잘해 보려고 그냥 도드라져 도드라지게 하지 말아 정처 삼사는 발락 정처 흥은 왜요 시작 삼사는 발락 정처 흥은 왜요 꽃이 있어 충분해 백노수로 좋아, 말은 가자 하나만 네 내부 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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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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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쥐 내 꿈을 치는디 내 꿈을 치는디 치는디 입목은 꼭 붙들고 아니 놋네 입목은 꼭 붙들고 아니 놋네 꼭 붙 입목은 꼭 붙 꼭 붙 그렇지 야물지게 쳐보라 꼭 붙 시작 꼭 붙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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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놋네 아 아니 놋네 치어다 보느냐 치어다 보느냐 말하는 놋아 청봉이요 그치 너 그렇게 빨리 올려 물가들야 내려내려 풍부하군 백사지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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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롱 지희롱 너무나 너를 길게 빼지 말고 적당히 뺀 다음에 목을 만들어줘야 돼 지희롱 지희롱 그렇지 지희롱 지희롱 그래야 그놈이 뭐가 하나가 목을 더 넣을 공간이 생겨 지희롱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 지가 너무 길면 지희롱 해야 뭐 하나를 더 넣고 이렇게 내려오지 지희롱 또 해야지 말은 가자고 했어? 뭐 쉬어? 그 다음에 가느라 시작 가느라 간다 내 갈고다 아 간다 그게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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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 하 그렇게 넣어줘 그래야지 그놈이 야물딱치기 딱 이렇게 암울해지는 맛이 있더니 그냥 다 가느라 간다 다 이래버리면 그 뒤끝이 딱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일 아귀가 없잖아 아귀가 없잖아 아귀가 딱 흘러 흘러 가느라 간다 시작 가느라 간다 내가 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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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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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소냐 좋아 정일아 정일아 하는 것은 안 잊으려고 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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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건디 우연히 하는 점을 어쩔 수가 없네 한두 사람만 맞고 우연히 가는 점을 그렇게 한다니까 끌어내려야 돼 우연히 가는 점을 이렇게 해야지 멋있지 우연히 가는 점을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이 오고 거기 무슨 느낌이 있어 그냥 가는 거 그냥 싹 보내주는 거예요 그치 그냥 가든지 말든지 너 가든지 말든지 그러잖아 우연히 가는 점을 안 보내주려고 끈적거리게 시작 우연히 가는 점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다 그러잖아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보내면서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보내잖아 우연히 가는 점을 어쩔 수가 없네 아무 느낌 없고 건성 나발탱이 이미 저기 영혼 떠났어 영혼 떠났어 영혼 떠났어 그런 노래 그치? 영혼 떠나갖고 이건 헛가살로 오는 노래요 자 그냥 아무리 치다 감정 다 정리됐네 쿨하다 쿨해 그러지 아무 미련 없잖아 시방 근데 이러고는 지금 미련이 많이 남았어 안 보내주고 싶은 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안 이만 갔을 때 나는 못 보냈어 그 마음으로 불러야 된단 말이야 그냥 쿨해 그 마음으로 부르고 싶은 내가 안 따라주니까 그래 느낌을 살아서 해야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듣고는 어디다 놓고는 거기다가 그럴게요 소울풀하게 불러 소울풀하게 이건 소울풀하게 불러야 되는 거야 알지 소울풀한 게 뭔지 세수할 때 보면 소울풀하게 야 부르라고 그러잖아 이거 소울풀하게 불러야 돼잉 아우 슬퍼 슬퍼 이제 개구리 타령 한번 해볼까 삼사는 빨락 내가 나중에 두어곡 더 해줄게 응 해가지고 지방 나가시방 진도 길닦음소리 아니라고 욕본다 우리 여러분들 가르쳐줄라고 개구리 타령 한 장 넘겨서 한 장 넘겨서 개구리 타령했어 길닦음소리 어? 욕본다고 욕본다고 내가 그놈을 우리 회원님들 가르쳐줄라고 진도 길닦음소리를 가르쳐줄라고 내가 욕본다고 내가 욕본다고 흔들 턴도 소리나 이거야 그러지 상엽소리가 좀 무학스럽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빼고 길닦음소리로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명인들이 한을 냈드란 말이야 길닦음소리로 하자고 길닦음이에요 훨씬 이쁘잖아 말이 금낙음 극락으로 하시라고 진도 길 닦음 소리야 그렇게 하니까 말도 이뻐 상여 소리 무섭지 않아? 시킨꽃 소리 겁나게 무사 괜히 겁나게 무선 느낌 들어 그지만 길 닦음 소리 진도 길 닦음 소리 시킨꽃 공식 명칭이에요 그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시킨꽃 하면 아무래도 굳은 어머 very beautiful 우야부야부야부야부야부야부 아무튼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시원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겁나게 이쁘게 주려고 전판을 내가 다 줄게 밟은 소리로 나 욕보고 있어 아무튼 개구리 사령도 내가 두 소절을 아니 아니 그것을 삼사람발락 두 소절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줄게 조금만 깨달려 그러고 이제 개구리 사령 갑시다 우리 개구리 사령이 놀아라 하고 반갑내는 어차피 해야돼 서울 삼각산화까지는 붙여서 해야돼 우리가 대합창태 그걸 먼저 해볼까? 앞소리부터 하자 시작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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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나 빼고 내가 거기를 고쳐 줄게 시작 어허 너 허리 얻어 어흐 어기야 그래도 세상에 입안이 제일 관록이 끼얹다 강렬하게 살았다 내가 그거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안고쳐줘도 되겠네 이렇게 리듬을 갖고 가, 시작! 좋아,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감대, 시작! 반감대 반가워, 솔지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락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이뽕, 더운이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어누거리, 어누거리, 어누거리야 또라라 또라라, 늙어지면은 곧노나니 화무신일, 황이여 절갈로 참연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온날 이 맘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tread coloured metadata 앉아재나 아하 이놈 시작 아하 어흥 고기는 고기야 서울 삼각사나 뭘 물어보자 시작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 오래 있어 지에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되고 보냈으며 지금도 짓 못 있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하니가 좋을 순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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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